도시교통정변축진법상의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심의 보겠습니다. 이게 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서 교통영향평가로 바뀌었죠. 이름이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죠. 변경심의.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영향평가 재협이었다가 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로 바뀌었다가 다시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심의로 되어 있죠. 지금 현행은 요거예요. 그래서 영향평가 변경심의는 그 통보된 날로부터 5년 내에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 기간이 이제 5년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. 변경심의로 받을 때. 교통영향평가 한번 받은 거를 다시 변경하고자 할 때 5년 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변경하라고 통보를 받는다는 거죠.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거니까 꼭 이거 영향평가 새로 받으세요 이렇게 오는데 그 새로 받으세요라고 통보를 받았으면 5년 내에 새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떨 때 그런 5년 내에 받느냐. 개선 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규모보다 백 분의 삼십 이상.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이건 다시 해야 되죠. 이거는 공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. 백 분의 삼십 이상 너무 크게 증가한다. 혹은 대상 사업의 규모가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다. 또 7년 이상 중지됐던 걸 다시 한다. 그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됐다. 또 뭐 개선 대책이 이행이 아예 불가하다. 또 혹은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해서 대책을 변경해야 된다. 그러면 새로 해야 되죠.